똥사고 있어 가성비요 야! 똥사고 사운드 너잇? 이거 나왔던데?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오메오메 저 렌트한 차입니다 이제 탑승을 했고 이렇게 찍어놔야돼요 반납할때 똑같이 이렇게 두칸에다가 해서 반납을 해야돼가지고 찍었습니다 집에 링가마저 아르기를 한거같아요 이거 소리미엄으로 시켰습니다 처음에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오는 거에다가 오는 거에다 오는 거에다 오는 거에다 오는 거에다 오는 거에다 오는 거에다 시원하다 너무 냄새 나 너무 냄새 나 너무 냄새 나 저 노을빛이 닿은 하늘의 색깔 이 모든 것을 내가 집에서 가질 거야 스콜나고 소금 따고 싶었어요 저는 소금 빵이 아니에요 스콘 친구는 소금 빵 각 철저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카락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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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올려야 돼? 오후에? 나 이거 설마 보이게 찍었다 지금 밥 먹는 데서 여기까지 한 15분? 20분 좀 안 돼 걸렸고 솔직히 한 번 말해봐 5로 따지면 너 몇 점이야? 밥 먹는 데? 나는 솔직히 3? 나는 3! 처음 그 목살 아 목살이 맛있었구나 뜨겁고 막 살살 눅던데? 여기 카페는 그냥 갑자기 알아보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밖에 없어요 아 일단 사람이 없어도 좋아요 진짜? 뒤에 말도 몰라 어 빨리 왔어 말이 왔어 하지마 똥 싸고 똥 싸고 똥 싸고 있어? 도망가 왜 우리 뒤로 와가지고 똥 싸는 거야? 똥 싸고 도망가는데? 귀여워 나 왔는데 멍멍이 있어요 동물노장이에요 안녕 살짝 무서워 근데 미안해 없어 나는 뭐 줄게 바이바이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이돌 같아 아이돌 귀여워 쌈뿐 어우 그냥 화본데? 어우 그냥 화보야 너무 멋있어 아 진짜 너무 멋있어 나 지금 공항 근처에 있는 데고 가성비로 잡았어요 이번 여행 테마는 가성비여행이거든요? 살짝 케이크한 냄새는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기보다 더한 호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과성비로 좋아 이런 데도 되게 낫긴 낫다 여기 이렇게 뭐 썼어? 뭐 나쁘지 않았는데 뭐 썼어? 근데 마크로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잠깐 있을 수정은 완전 괜찮은데 그리고 바닥이야 시윌 아 시윌 아주 살짝 보여 응 뿌려 어우 너무 좋아 제가 이번에 친구랑 가성비 예약을 왔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 30만 원으로 다 돌아다녀볼 거예요 일단 하루 전날에 예약을 했고 비행기 27만 원 하루 전에 예매한 것 치고는 나쁘진 않았던 시간과 가격이었고 그리고 숙소 2박 3일에 14만 5천 원 장점 가성비가 좋고 근접성 위치가 너무 좋다 일단 넓어요 넓고 화장실도 넓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여기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차장 입구가 되게 좁아요 들어가기가 짜증나게 되어있는 그런 통로예요 근데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제가 이번에 가성비 좋은 숨은 맛집 숨은 카페 이런 대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너 깔아 입으려고 했어? 아니 나 이거 갈 건데 너도 그렇게 갈 거 아니야? 시장 가는 룩이 있냐고? 아니 시장 룩이 있지 아니 바지가 없어 이거 아주 숟가락으로 편하지 뭐야 그게? 사람 바지 나? 잠깐만 사람 바지 사실 우리 엄마가 샀는데 엄마가 너무 밝아서 문 님들어 나 달라고 했어 야 이 새끼야 야 너 장난하네 야 나 이거 입으면 8분 아니야? 색깔이 좀 애매한 것 같지? 왜 안 입었지? 안 입었지 그냥 아니 나 게으름인가 거기 가서 입으려고 미쳤나봐 야 그 이쁜 것 있으니까 우리 한번 안 입었다고? 진심 아니지? 알았어 알았어 나 진심이었는데 왜? 야 이제 한번 지금 입어봐 7분과 8분이라고 아 그래? 야 세훈아 안 짧은데?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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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안 짧은데? 야 양말 뭐야? 양말 뭐야? 엄마 얘 너무 귀여워 아 뭐야 곰돌이야 시바견이야? 시바견이야? 시바견이야 야 너 그만 입지마 야 야 야 야 곰돌이도 입어 곰돌이 야 아니 똥고 꼈다고 야 거울 한 번만 봐봐 아 기자로 할 것 같아 야 야 그건 잘못으로 입지마 아 나 진짜 눈물로 저 새끼 진짜 미쳤나 봐 왜 이 졌다 그저 이거 개어른 것 같아 우리야 눈물 찍어 야 클라운 껴 발매택이라도 더 이쁘게 나올 줄 알고 이런 빛인 줄 몰랐지 야 지금 8시 반 정도 됐어요 지금 8시 반 정도 됐어요 여기서 가성비로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탁스 에우 만 원 그리고 요건 모듬 회의인데 소zt자로 해서 15,000원 그리고 천혜양 주스는 세 개에 만 원입니다 자 없지? 서울에는. 제주도가 되게 싸네. 괜찮은데? 고소하다, 고소해. 그럼 이제 회를 먹어볼까? 뭐가 뭐야? 너 뭔지 알아? 첫 번째는 이게 있지? 이게 강한 거 같고, 이게 돔. 이게 그거 같아. 숭어, 참숭어. 아 몰라. 먹어봐. 맛있어? 심심하네. 그래? 심심해. 괜찮지? 그냥 오징어 같아. 근데 와사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치? 와사비가 없는데? 진라면 하나 남았고, 엄격한 관리자였는데 그게 뭐지? ENTP? 아무튼 엄격한 관리자였는데 아이앤. 아이앤. 만능점이 제주도? 아 역시 놀라서 라면이지. 와 오랜만에 술 마셔가지고 술 냄새가. 내가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나. 난 사실 여기 먹으러 온 거거든. 이것저것 챙겨왔어. 팩이랑 효소랑 삥이랑 누구랑? 팩? 어. 팩 챙겨왔어. 두 개씩. 그리고 이거. 이것도 좋더라구요. 이거 성분 에디터. 자꾸마리, 나무리, 리페어 엄브리. 어. 자꾸라 국물이 돼. 국물이 미쳤나?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저희는 갈치조림 하나, 방식 하나를 시켰습니다. 우리 오늘. 어제 오늘 우리 둘 다 가는데 많아서. 좋아. 너무 좋아. 음. 음. 진짜 땡큐이다. 음. 저희는 오늘 여기 카페를 왔습니다. 카페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가 문이에요. 헉. 너무 예뻐. 헉. 헉. 야옹이 발자국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헉. 헉. 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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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게으름을 왔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여기가 말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예약받고 이번까지만 입장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뽁뽁이는 예쁘다 완전 평화로워 귀여워 지금 저녁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예뻐 예뻐 아 이거 맛있다 국물이 대박이지 저 카트백을 진짜 많이 파는데 카트백을 많이 파 막 뜨면 안 끼고 왔어요 오늘은 비가 온다 해서 성산일 제보를 안 봤는데 비가 안 와요 호주에서 취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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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ats 이 이렇게 보면 말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두껍고 귀여워 이렇게 보면 말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두껍고 귀여워 이렇게 보면 말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두껍고 귀여워 여기에서 마지막 밥을 먹으러 아 맛있겠다 이거 정국장 집에서 먹으면 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멸장사에 왔습니다 짠! 큰 초를 샀고 떡도 드셨습니다 들어가서 놓으면 될 것 같아 이제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